보금으로 배우는 영어 lesson 4 being called to become fishers of men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보금으로 영어를 배우지만 보금을 영어에 적용을 하는 거지 영어가 보금이 수단이 아니고 보금이 목적입니다. 보금으로 영어를 배우지만 저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금으로 영어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 특별 게시를 가지고 일반 게시에 적용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희가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목적이 아니라 영어가 수단이에요. 영어가 수단이고 보금이 목적입니다. 보금이. 그래서 결국은 보금으로 돌아가서 보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being called to become fishers of men입니다. 계속해서 형광펜 준비하셔야죠. 노란색 형광펜은 동사. 파란색 형광펜은 동명사. 행동.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형광펜이죠. 보라색 형광펜은 분사. 아 구문이죠. 분사 구문. 동시 동작. 하면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펜.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갖다 놓고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Jesus begins his ministry 했죠. Johnny arrest and 다음에 나왔습니다. During a Bob's study with my son on today's passage. 관하여예요. 관하여. 온이 관하여. 오늘의 본문을 영어로 today's passage라고 해요. 본문. 오늘의 본문에 관하여였습니다. 자 관하여가 세 개가 있댔죠. about. 자세한 거에 관하면 about이고 표면적인 거에 관하면 on이고 부분에 관하면 of를 씁니다. 그래서 부분에 관할 땐 of를 쓰고요. 자 표면에 관한 거는 뭐야? on을 쓰고. about은 전체에 관하여가 되겠어요. During a Bob's study. 바이브 스터디를 하는 동안에. 그죠? 동안에. During a Bob's study. 우리 아들과. 그죠? my son on today's passage. 관하여죠. 방부구. 방부구. 이건 시부죠. 이 시부구. 시간부사구. 장방식으로 나타내됐습니다. 방부구. 그 다음에 시부구. 방부구죠. 관하여니까. 방부구. I asked him. 나는 걔한테 물어봤다. 저 I asked him. 물어봤다. Has God called you?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니? 라고 물어봤어요. He responded. I'm not sure. 잘 모르겠어요. I have an experience. I have an experience. 나는 경험한 적이 없다. Have ED는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말합니다. Have ED. 앞에 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면 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Any miraculous. miraculous입니다. miraculous. 기적적인이죠. 기적적인. Any miraculous call.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죠. 콜. This response. I believe. 내가 믿기에. This. 이러한 응답이죠. 응답. 이러한 응답은 reflect. 반영합니다. 반영합니다. How many peo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erceive. 인식하는지. 어떻게. 어떻게. 아니면 how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인식하다. 인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reflect를 show라고 해야 돼요. show. 보여줍니다.가 됐어요. However. 그러나 I want a shift. 바꾸고 싶다. 그렇죠. 바꾸다. Shift.가 움직이다.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Shift. 우리 기아에 써있죠. Shift.라고. change.가 되겠어요. change. 동의는 change입니다. I want a shift. focus. focus. 자. 논점이죠. 논점. 이게 포커스죠. 이렇게 포커스. 포커스. 포인트라고 해도 돼요. I want a point. 그렇죠. I want a shift. focus. to the true nature. 어디로 바꾸고 싶다. true nature of this divine call. 이 신성한입니다. divine. divine. 하면 신성한이에요. 이 신성한 부르심. 이 신성한 부르심의 nature. 진정한 nature. 성질 되겠죠. 원래 nature가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질이라는 뜻도 있어요. I want a shift. focus. to the nature. 자. 이 관점을 경험이 아니라 어디로 그게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경험은 현상이에요. 현상이고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자. 본질 안에서 모든 현상은 자유롭죠. 어떤 분들은 뭐 성령 받는 거에 뭐냐.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 받는 거. 그리스도로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로 그리스도를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든 인생에서 주로 고백하는 것이 되면 성령을 받은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the divine nature 신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목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물어볼 때마다 중요한 건 본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this divine nature true nature this divine core의 true nature 로 포커스를 옮기고 싶다. no child is born 부르심이 뭔가예요. no child is born 어떤 아이도 no가 붙으면 뭐뭐가 아니다예요. 아무도 born 태어나다 아무도 태어나지지 않는다. through their own efforts 그들의 노력과 계획을 통해서 애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they are born 애들은 born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죠. according to the will and plan of their parents 그죠? will이 의지입니다. will will이 의지 의지 according to는 따라서예요. 따라서 뭐뭐에 기반하여 아니면 따라서 그래서 according to는 이렇게 해야 되죠. according to를 based on 뭐뭐에 기반하여 on the basis of 괜찮습니다. on the basis of 뭐뭐에 따라 뭐뭐에 기반하여 의지 부모의 계획과 의지에 기반하여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similarly 비슷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야? 동격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to make his children 우리를 make는 마코파 mak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뭐뭇을 뭐뭇 의로라고 합니다. 뭐뭇을 뭐뭇으로 그렇죠. make him a child of God 이렇게 할 수 있죠. make him a child of God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무슨 부르심냐면 우리를 그의 자녀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it's not based on 앞에서 저희가 썼으니까 이걸 썼죠. based on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과 자격조건 이걸 메리트를 자격조건 메리트가 이익이거든요. 이익인데 자격과 조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our efforts or merits 이렇게 써요. 부르심과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뭘 잘한 것에 기인하지 않는다. we are all called to be 자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부터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나 그거는 as a part of is greater plan of salvation 그죠? 그의 더 위대한 계획이에요. 구원계획 그의 더 위대한 구원계획의 as 는 로서죠. 로서 부분으로서 as part of as part of 뭐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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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한 여분은 소속으로 하니까 속한 뭐뭇에 속한 부분으로서 입니다. 부분으로서 부분으로서 뭐에 속한 부분으로서 구원의 그의 구원계획이죠. 그의 구원에 대한 위대한 구원에 속한 위대한 그의 계획의 부분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the moment 자 시간명사 그 다음에 주동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어가 목적으로 동서한 시간명사에요. 그래서 순간이죠. 이걸 when으로 바꿔도 됩니다. when 순간 순간인데 어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순간이죠. the moment in other words we become his children we are called by God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뭡니까? 그러면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떠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 졌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자녀로 태어나게 되셨어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 이 부르심 자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All Believers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 자체가 뭐예요? 태어난 거 자체가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ll Believers 그래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모든 신자들은 아커우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 안에서? In 오늘의 본문 안에서의 가치 여기서 S는 가치 입니다. S인 명사하면 명사 안에서와 있는 것 가치 오늘 오늘의 본문 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We are all to be children of God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그리고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역할들로 가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Then What is the nature of the divine call? 그렇다면 물음표가 빠졌네요. What is the nature? 그러면 이 divine call의 nature는 본질 그죠? 성질은 어떤 무엇입니까? To truly understand the nature of this call 뭐뭐 하기 위하여죠. 투정사가 투덕목 투비디입니다.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하기 위하여 아니면 되어지기 위하여 라고 번역합니다. 되어지기 위하여 좀 되시면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한국말 그러니까 센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프린트가 있어가지고 한국말 영어로 이렇게 배우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세요. 다 적으면서 외워도 되니까 We must focus on 그죠? 어떻게 된다? We must focus on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된 순간이죠. 그것이 시작된 순간 It comes immediately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후죠? Immediately 외워야 돼요. Immediately after Jesus victory over the devil in the wilderness 이 부르심이 언제 시작됐냐? Immediately 바로 후죠. 예수님의 승리 바로 뭐에 관한 승리죠? 오버가 관한이라는 뜻입니다. 관한 마귀에 관한 승리예요. 오버 마귀에 관한 승리 마귀 위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오버가 압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압도하다 언더가 언더가 아래아래 있다. 지배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오버 the devil in the wilderness Jesus emerge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죠? Emerge Emerge Appear 바꾸어도 됩니다. Appear 그런데 Appear 는 그냥 나타난 거고 Emerge 는 갑자기 나타난 거죠. Emerge Triu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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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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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의 부사입니다. 승리하면서 승리하면서 예수님 나타났다. 그 다음에 분사구문 나왔죠. Attended 되어지면서죠. Attended Angel 에 의하여 되어지면서 지저스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Repent For the kingdom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 are all called 여기는 분사구문입니다. Attended 는 Serve 로 바꿔도 되죠. Served 천사들에 의해서 섬겨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Show up 이에요. Showed up Quickly Appear 아니면 Quickly Showed up 갑자기 나타나셨다. 그죠? Triumphly Triumphly 승리하시면서 가 되겠습니다. Into the victory of Jesus Christ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승리 안으로 그죠? 그리스도가 하신 자 어부니까 사람 나왔으니까 가라고 해야죠. Over the devil 데블 위에 데블 위에서 하신 데블을 이기신이죠. 데블을 이기시고 예수가 하신 이 승리 안으로 우리는 부르신을 받았다. Since Adam Adam 이후로 줍니다.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이 있어요. Adam 이후로 Humanity has been 인간은 인류는 has been 아까 위에다가 오버 썼죠. 그러니까 언더 썼습니다. 언더 데블 더미니언 더미니언이 통치예요. 통치 마귀의 통치 핵심이 뭡니까? 마귀의 통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안에 살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돼 살았어요. 그래서 하늘 자원이죠. 하늘 자원 진정한 하늘 자원 그죠? 인사랑 그죠? 이런 거 희락 그죠? 기쁨 이런 게 없어요. 평안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의 모조품이죠. 모조품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모조품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거 갓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형상에서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통치죠. 그 통치에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나 now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예수님이 triumphs 승리하셨다 라고 씁니다. 승리하다 triumphs have a victory have a victory over 그래서 over를 씁니다. over him this is 그것이 where the kingdom of God begins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마귀가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려면 마귀 통치가 어떻게 돼야 돼? 죄의 통치가 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마귀의 통치를 이기시고 그 나라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 제가 침신대에서 가르치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 통치 하나님의 주권 통치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게 뭐다? 성령의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된다. 나의 CCC 전도자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의자 앉을 때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여기 뭐예요? 예수님이 앉는 거죠. 여기 내가 앉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 통치란 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앉게 되는 거 Jesus is calling us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To a life of victory over sin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A life 그 인생이 어떤 거냐면 reflects 그 인생이 반영하는 겁니다. 반영하는 거 뭐를 반영하는 거? The power and grace of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 The power of God 아니면 The grace of God 되겠습니다. 반영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형용사로 수직하는 거죠. 잘 모르시면 계속해서 밑장령 들으시면 됩니다. The call is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ongoing and transformative 그렇죠? 어떤 거야? 진행 중이고 transformative 변화적이는 겁니다. 뭐 하면서 분사 고문이죠? 컴퓨담이 아닌지 우리를 초대하면서 해요. leave behind 떠나다 떠나다 어떤 인생을 떠나요? dominated 그렇죠? dominated 압도되어지는 거죠. 죄에 의해서 압도되어지는 인생을 떠나고 그 다음에 초대하면서 우리를 초대하면서야 embrace 하는 거야. 뭐 abundant life 충만한 풍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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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어디서부터 오는 풍성한 인생 풍성한 어디로부터 오는 풍성한 인생 걸어가는 거죠. walking in obedience to him in obedience in obedience in obedience 입니다. 그에게 그렇죠? 그에게 순종 안에서 에요. 순종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에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사랑에 순종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쁨이 있으려면 기쁨에 순종 해야 됩니다. 그래서 walking in obedience 그에게 순종 안에서 걸어감로부터 오는 풍성한 인생을 embrace embrace가 원래 hug란 뜻이에요. hug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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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안으라고 뭐야 우리를 부르시면서 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서 not only forgiven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용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용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not only forgiven but also equipped to live 어떻게? but also 우리는 equipped 준비되어 지다 뜻이죠. 준비되어 집니다. 뭐하도록? live in the victory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미 죽음 죄와 죽음 secure 확보하다는 뜻입니다. secure 안전하게 확보하다 그가 죽음 그가 죽음과 죄에 대하여 이미 옛날부터 지금까지 완전하게 확보한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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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도록 준비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용서와 승리 두 가지입니다. Jesus begins 예수님은 begins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의 사역을 뭐 하시면서 동명사죠? 선포함에 의하여입니다. time has come 때가 왔다 그랬어요.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His words carry 이 말은 carry 포함하다 라고 하셔야 돼요. 어떠한 것들을 내포하다 include 괜찮겠습니다. include sense of urgency 긴급성이야. 긴급성 뭔가 긴급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버려두고 떠나갔겠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야 어부들이 뭔가 긴급했으니까 떠났을 거 아닙니다.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는 삶이죠. 죄에 대해서 맨날 패배하는 이 삶에서 아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그들이 말했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지? 패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승리하기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직접적으로 urgency예요. 어떤 타협 없이 바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Jesus begins his ministry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뭐 한 다음에? Johnny in prison 된 다음에 This is not coincidental 우연이다. 우연 coincidental 우연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임프리즌트 투옥대단 뜻이죠. 투옥대다. 투옥대다. Johnny 투옥대는 후에 It signifies It signifies 그죠? signifies 이것은 signifies 원래 significant가 중요한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준다.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해야 돼요. 중요성 중요성 이것도 쇼죠. 쇼 하고 demonstrate 똑같습니다. demonstrate It signifies 중요성을 보여줘요. 뭐를 피보로 피보로 모먼트 피보트가 축의 축 축 이런 구동축입니다. 축이 말하니까 이거 중요한 이란 뜻입니다. 핵심의 핵심적인 순간이야 핵심적인 순간을 순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the word time here 는 카이로스다. 여기서 the word time 은 카이로스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딱 올바른 시간이야. 시간적 시간이 아닌 거죠. 자꾸 사람들이 시간적 시간으로 이해를 해서 자꾸 뭡니까 뭐에 빠져요? 말세 그러니까 뭐야 이제 예수님 오실 거다 이래가지고 자꾸 어떤 말말세라는 어떤 개념이 이게 시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를 하시면 종말론 종말론 종말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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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봐요? 우리 종말론을 자꾸 시한부적 종말론에 빠질 수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시한부적 그러니까 지금이 뭐 그래서 마지막 때 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죠. 구약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 그 다음에 게시록시대 이 삼시대론으로 가는 게 대부분 다 이단들이 빠지는 겁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게시록시대 그래서 게시록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그래서 게시록시대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이단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시대적 구원론 되게 위험한 시대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마지막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게시록도 신약이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게시록시대가 아니에요. 게시록도 신약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럼 게시록도 신약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뭐를 믿냐면 데디아를 믿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천국에 갈 거라고 믿어요. When they die. However, today's passage presents 똑같이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보여주는 거를 present라고 해요. 말로 보여주는 거. A perspective 관점을 보여주는데 어떤 관점이면 There is quite different from such a view. 그러한 의견이죠. 그러한 의견 그러한 시각 그러한 시각으로 부터는 다른 quite quite는 꽤입니다. 꽤 꽤라는 부사죠. quite 꽤 다른 방법 부사 되겠습니다. 방법 It is not that 이것은 아니다. We strive to go to heaven.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여기 있고 천국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불교죠? 자꾸 노력을 해가지고 성불하셔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니까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But rather the heavens heaven이 뭐야? 우리에게 stripes to come to us. 우리에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How are we called to live a victorious life in Christ?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을까요? 받았을까요? 가볼게요. Jesus called fisherman to be fisherman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Jesus called fisherman to be fisherman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부를 어부가 되려고 부르셨어요. 쭉 17절 쭉 나왔죠. Jesus said to them Follow me.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입니다. 재미있죠? 예수님이 어부를 어부가 되게 불렀어요. This divine call is not about changing who you are.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But about who's who you are. 내가 누군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꾸 이 divine call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럼 자꾸 내가 막 변하는 거 그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Fisherman이 fisherman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This divine call is not about changing who you are. 이것은 not about changing who you are. But who's who you are. 내가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나의 주인이 받겠다는 겁니다. Jesus did not call those 그죠? 예수님은 그 fishermen 말씀해 보시면 Did not call those fishermen to become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Jesus called those fishermen called those fishermen to remain fishermen nothing changed.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변한 거죠. 통치권이 변한 겁니다. 그들의 그들이 누군지가 그들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어부를 갔다가 어부를 불렀죠. 어부를 갔다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답니다. They were still fishermen. Christian transformation 변화는 It's not about 뭐에 관한 게 아니다. Changing who you are. 내가 누군지를 변화를 지킨 게 아니라 Changing who's you are. 내가 누구에 누구에게 속하는지 소속의 변화인 거예요. 소속의 변화라서 그게 신분의 변화가 됩니다. 그죠? 소속의 변화. 여기 있다가 이리 가는 거죠. 북한 사람이었다가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권이 바뀌는 겁니다. 신이 통치했다가 누가 이제 이제는 Jesus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 So you don't have to be Peter. 그래서 우리가 Peter가 될 필요가 없어요. To follow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You are simply yourself.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인 겁니다. I am Charlie. I will remain Charlie. But I am God's Charlie. I will live as God's Charlie. 나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찰리가 돼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피터가 아니에요. 나는 폴이 아니에요. 나는 제임스가 아니에요. 나는 찰리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찰리로 간다는 거예요. This is what makes difference. 이것이 이것이 makes the difference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혐오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도 계속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이 자기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변화는 내가 성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좀 더 많은 영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력이 좀 더 확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신학에서의 변화라고 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내가 변하기는 변하죠. 내가 화를 냈다가 화를 내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마귀에게 화를 내거든요.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게을렀어요. 게을렀다가 갑자기 게으름이 살아요. 게으름에 이게 웃긴 거군요. 열정과 분노는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면 나의 분노가 열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나의 게으름이 거룩이 돼요. 죄를 짓는데 게을러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치권에 따라서 죄가 거룩과 죄에 나오는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So don't be discouraged. 그래서 뭐예요? Don't be discouraged. Discourage 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If you're not completely transformed yet. 아직 변화받지 않았다면. 더 키 중요점 뭐냐면 Not that you have changed. 네가 변하는 게 아니라 But that authority over your life has changed there. The personal transformation 개인적인 변화죠. That the word of God designs. 하나님 말씀이 디자인한 personal transformation은 It's not the one brought about. 가져와진이죠. 우리의 노력의 근거에서 가져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력의 근거 하나님의 열심의 근거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It is transformation. 그치? 그런데 어디서 온 거야? 몸으로 붙어온 거죠? From a radical shift. 그렇죠? Radical shift.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Who is 어떤 것 안에서? Who is ruling over you? 누가 너를 통치하느냐? 그렇죠? 누가 너를 통치하는 거에 있어서가 되겠죠? 있어서. 누가 너를 통치하는데 있어서의 극단적 변화에서부터 온 변화입니다. It is no longer sin that rule over you. 이제 뭐예요?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돼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It is God.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주인은 이제 마귀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죄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명예가 아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뭐죠?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나의 주가 아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명예가 나의 주가 아니다. 라는 경험들과 그런 것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But about total transformation in authority. 뭐야? 권위 안에서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That's the key. Genuine repentance. 그러므로 genuine repentance는 진짜 repentance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죠? This essential element 이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죠. Essential element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 Simply verbalizing your sins 그냥 단순히 막 죄를 입으로 말하는 거 그죠? Simply verbalizing your sins 그죠? Will not automatically remove 그냥 가서 고백하는 거야. 나 잘못했어. 잘못했어. 말하는 것 자체가 죄를 흑암의 권세죠. 흑암의 권세를 remove 자동적으로 제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거하다. 그렇죠? 제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동적으로 제거하게 그러니까 무슨 고백했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그냥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돼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들 그렇죠? 다른 것들이 나의 주님이 아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There must be 거기에는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요? Immediate response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어디로의 부르심? To the kingdom of God Jesus said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했고요. Then Jesus said to them Follow me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This passage when translated in Korean 자 되어졌을 때죠. 한국말로 자 뭘로 번역하다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ut a into Korean 있습니다. into가 전환이거든 전환 Put에 말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말하다 그래서 a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How can I p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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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English 그러면 영어로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How can I p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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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an I put an apple 사과 into English 영어로 사과는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푸시 말하다 뜻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변환이죠. 변환 한국어로 전환되어 번역되어 지었을 때 이 패세지는 can read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이라고 번역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Significant misunderstanding으로 lead할 수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어요. Due to is phrasing 그것의 phrasing 때문에 It is translated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번역되어졌죠. 뭐라고 번역되어졌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낚아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를 제자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르심인 줄 알아요. Divine call 사람을 낚아오는 거 이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거죠. 낚아와서 자꾸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디 가서 데리고 오는 거 자체가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건 사람을 낚아오는 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Literally it translates to literally literally 하면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 이것은 I'll make you catch people 그럼 이거 뭐야 내가 너로 너로 하여금 사람을 캐치하게 한다 which can cause confusion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미닝은 그러나 it's not about fishing people 입니다.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fishing people but rather fishing for people 입니다. 오리지널 미닝은 fishing people 이 아니라 fishing for people 이에요. 사람을 낚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리지널 미닝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기를 잡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고기 잡다 emphasizing 뭐뭐 하면서죠. 강조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강조하면서 emphasizing 강조하면서 어떤 걸 강조해요? act of guiding and serving people 이죠.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이드를 주고 인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이드 주고 섬겨주는 거. 내가 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을 먹이는 거로 가는 거예요. fish for for people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낚아와서 그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낚아오거나 하나님 사랑을 낚아오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거나 사람님께 뭘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네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라. 이 얘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줄 테니 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줘라. 그런 사람이 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낚아라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낚지 말고 천국을 낚아라. fish for people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낚고 있잖아요. 고기를 낚지 말고 천국을 낚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physically bringing them to the church 그들을 교회 안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을 physically 가 육체죠. physical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적으로 데리고 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How can I do that? You may ask but don't worry. The primary focus for believers 자 여기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신자들을 위한 primary 주요한 핵심은 shouldn't I be on? 뭐가 아니다? 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particular methods 어떤 특별한 방법 particular 특별한 이란 뜻입니다. or structure of ministry 어떤 ministry의 structure나 사역이죠. 사역 사역의 구조들 아니면 방법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on following Jesus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follow me 따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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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I will make 입니다. 이게 되게 은혜롭죠? I will make 내가 너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만드는 거 여기서 내가 뭐뭐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뭐 이거 콜이죠. 콜 내가 뭐뭐 하는 거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내가 오늘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an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fishers of man이 될까 가 아니라 follow me 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The essence of the divine call about changing our lives 그렇죠? divine call 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allowing our lives with this aligning 자 aligning 이 뭐냐면 이게 align이야. 일치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일치시키다 조화를 이루다 그렇죠? 조화 뭐 coordinate 라고 해야죠. coordinate coordi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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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lives 그의 뜻에 부합해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 그리고 seeking his guidance 그의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walking in his footsteps 그의 발자취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Then God will make you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제자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뭐로 우리를 fishers of men 우리가 어떤 형태로 fish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부르시면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르시면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도할 거 아니죠. 어떤 거예요? 팔로우가 되면 이건 automatically will happen. ok? when we prioritize when we prioritize following Jesus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최우선시한다. prioritize 우리가 following Jesus 을 프라이 알아도 우선순위 할 때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든다는 거예요. He will guide us. 어떻게 만들어? 뭐뭐에 관해서? How to serve others and fulfill our calling. Fulfill입니다. 이행하다. 우리의 부르심을 이행하다. conduct죠. finish라고 해야 돼요. finish. 우리의 부르심을 이행하는 것.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행할지에 관하여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되겠습니다. It is not that I make myself a disciple but God makes me a disciple. 내가 나를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disciple is not about 그러니까 discipleship은 not about 뭐가 아니다? striving in our own strength to achieve somet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achieve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안에서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 안에서 striving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성취하고자 노력이 아니라 따라가자는 노력인 거예요. 이리 써봐 Surrendering 그건 뭐다? 그것은 Surrendering To its work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일하심에 어떻게 Surrendering 항복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striving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This call is about setting up a new priority 이거는 뭐야? 새로운 priority 새로운 priority를 setting up 세우는 겁니다. 세우다 세우다 라고 해야 돼요. 세우다 우선순위를 세우다 뭐야? Set up Set up a new priority And immediately he called them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and the higher servants and followed him. The idea that choice must inevitably choice must inevitably involves giving something up 이게 아이디어예요. 선택은 선택은 must involve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포함하다 예요. include 똑같죠? 뭐하는 걸 선택은 반드시 뭘 포함해요? 포기를 포기를 헌신이죠? 헌신 헌신했다 그러면 선택은 반드시 포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inevitably 필연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피할 수 없이 evade 가 피하다 거든요. 그래서 inevitable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필연적으로 choice must inevitably involve giving something up 아이디어였데 어떤 거냐면 선택이 필연적으로 포기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면 뭔가 포기한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선택했는데 포기한 게 없죠. 그럼 선택한 게 아닌 거죠. reflects 반영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렇죠? 뭐를 reality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데 아이디어가 나오고 대체로 나왔죠. 똑같이 reality가 나오고 대체로 나왔습니다. every meaningful decision은 every meaningful decision 어떤 의미 있는 모든 의미 있는 모든 결정은 requires 반드시 필요합니다. trade-offs 교환이지 교환 exchanges 그렇죠? 어떤 교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선택하려면 결혼할 때 A라는 선택을 하려면 전 세계의 모든 여자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죠.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의미 있는 결정은 집중이에요. 집중 선택과 집중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했다 그렇죠? 내가 결정을 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 이 말은 내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전제가 됩니다. So every meaningful decision requires trade-offs exchanges choosing one path 어떤 한 길을 골랐다는 것은 inherently means 내재적으로 합니다. in here in here 이 안에 있는 거죠. in here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의미한다 뭐를 turning away from others 다른 것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when applied 자 when 다음에 제가 이디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디 뭐뭐 되어졌을 때 적용되어졌을 때 to the follow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서 따라가는 것에 이것이 적용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거를 when applied to following Jesus this concept 이 컨셉트는 takes on 취합니다. 취합니다. Deeper spiritual dimension 더 깊은 영적인 영역 영역입니다. dimension 영역이 되겠죠. 영역 follow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is costly is costly costly 자 베스트를 선택하려면 뭐예요? Better하고 굿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려면 그죠? 예수님 당연하죠. 예수님 주님이니까 그죠? 나의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싹 다 그래서 보시면 costly 대가를 치립니다. 자 costly 대가를 치다가 뭐라고 영어로? costly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영어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following Jesus is costly 이렇게 하면 돼요. following Jesus is costly 사이먼 앤드류 제임스 전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의 죄를 이기기 위하여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상징으로 나오는 그들의 보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주인이었나 봐요. 그들의 보트를 떠났어요. their nets even their family yet they gain something far greater 그리고 그들은 얻었죠. 더 위대한 어떤 걸 얻었습니다. 사실은 버린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머지 모든 걸 뭐예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실 배설물이거든요. 배설물이 여긴 거 아니라 어떤 것도 나의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주가 될 수 없어요. 주 그리스도 예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주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나를 통치할 수 없어요. Life working 인생이야 걸어가고 있었죠. Alongside of the Savior 어떤 거 이런 인생이야 걸어가는 인생이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따라서 Aligning yourself with Jesus Participating Life인데 어떤 거냐면 Working하고 Participating 하는 거죠. 다 라이프 수식하는 겁니다. 그의 미션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Hope and Salvation을 세상에 주기 위하여 Discipleship은 It's not about what we give up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about what we gain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에 관한 거죠. To live the best life 가장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You must be willing to live 해야만 합니다. Willing to live behind 뒤에다요 Both 뭐야 The good and the better 그렇죠? Both the good and better Choosing the best Optinence 가장 좋은 걸 선택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Optinence Letting go Letting go 버리는 거죠. Letting go 이건 동명사가 되겠죠. 행위 예수님을 최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Letting go What seems to be good or even better 그렇죠? What seems to What은 것입니다. 뭐뭇처럼 보이는 것 뭐뭇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Letting go Letting go 버리다 버리다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움켜잡고 있을 때 그거를 Let go 하면 손을 피란 뜻이에요. Letting go What seems to 손을 펴버려야 돼. 이렇게 떠나가게 없어지게 가져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가요. 우리가 자꾸 그걸 붙잡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져가십니다. What seems to seems good or even better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ursue something greater 가장 좋은 거 God's purpose and calling for your life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이라는 그런 더 위대한 어떤 거를 pursue 추구하다 추구하기 위하여 Letting go of what seems good or even better It is about prioritizing 뭐하는 거다 prioritizing What truly matters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Mera가 중요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요하다 진짜로 중요한 것 진짜로 중요한 것을 prioritizing 뭐하는 거요? 우선순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ven if it means 그것이 의미한다 할지라도 Even if it means 그것이 의미한다 할지라도 뭐를 sacrificing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 희생이 아니죠. 얻는 거니까 Sacrificing temporary comforts or successes for eternal fulfillment 뭘 얻기 위하여 영원한 만족입니다. 영원한 만족 순간적 만족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만족이 안 얻어진다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때문에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그쵸? 어떤 구조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내문제라는 거죠. 내문제 그래서 복음을 알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너나 잘해요. 너나 잘해. 아, 나나 잘해야지.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내가 뭐야? 내가 받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시각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얘기해야 되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 삶에 있어서는 그쵸? 우리가 개인적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뭐 가가지고 일부러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Eternal Fulfillment Eternal Fulfillment And Grow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하는 거 그리고 영원한 만족 영원한 만족을 위하여 Sacrificing 뭐 하는 걸 의미한다? Sacrificing 동명서인데 파란색으로 써놨군요. Sacrificing 희생시키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려요? 뭘 태워버려요? Sacrificing Temporary Temporary Comforts or Successes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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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이란 뜻입니다. 순간적 Comfort 위로와 성공 순간적인 위로와 성공을 Sacrificing 태워버려 희생제로 드리다 희생제로 드리다 제물로 드리다 희생하다 되겠습니다. 이 부르시면 Fundamentally about Prioritizing God 하나님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선화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Fundamentally Fundamentally 이게 Fundamentally 뭡니까? 기초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Above anything else 뭐뭐 위에 모든 것 다른요 else가 다릅니다. 다른 모든 것 위에가 되겠죠. It requires 이것은 요구합니다. It requires 요구합니다. 우리가 뭐만 하는 걸 요구합니까? Choose in first 그를 먼저 합니다. Above our desires ambitions and attachment to the world 세상으로의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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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mbition 야망이죠. 그리고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 그러니까 어떤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어떤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뭐예요? 이 욕망을 없애고 하나님을 먼저 뭐예요? 사랑하게끔 해야 돼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욕망을 이루고 기도를 했을 때 그 욕망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욕망이 뭘로 돼야 돼? 욕망이 성경이 역사하시면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탐심이 내가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충만해지는 거 충만해지는 거 그게 이루어졌을 때 자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욕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스프라이어타징의 얘기입니다. It is God's call to place God.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을 at the center of our lives.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making him 뭐뭐 하면서 ultimate focus and guiding force in all that we do.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의 guiding force 인동하시는 힘 그리고 ultimate focus 그렇죠? ultimate focus 이게 이렇게 있을 때 궁극적인 핵심점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죠?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생각하는 거 내가 오늘 주님 뭘 하길 원하시는가 그렇죠? guidance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뭘 하든 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모든 행위가 이렇게 뿜어져 나와야 된다. 이 prioritize입니다. 이걸 큐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큐티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버벌라이징 그렇죠? 베블베블이라고 하죠. 베블 이방인처럼 베블베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기동을 통해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고 있는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삶에 그 있는가 계속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By choosing God 하나님을 선택함에 의하여 By choosing God over everything else 그 나머지 모든 것들 위해 We are fully committing 우리는 헌신합니다. 온전이라고 합니다. 온전이 뭐라고? Fully committing 온전히 헌신하다? 헌신하다? Fully committing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뭐에? 그의 목적과 그의 목적과 그의 의지입니다. 뭐뭐 하면서? Trusting trusting that 그의 뭐를 뭐를 믿으면서 그의 계획이 그의 계획이 It's greater than any alternative 다른 대체한입니다. 대체한 대안 대체한 대체한들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follow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Fisher Fisherman 올바른 자리에 가게 하신다 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Believer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Believer는 반드시 funnel가 돼야 된다. 같이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